스펙트럼 댄스 뮤직 페스티벌이 코앞에 와서 그거에 맞춰서 DJ 컨테스트가 열렸어요 많은 아마추어 DJ분들이 지원해주셨고 20분에 DJ분이 1차 예산을 통과한 걸로 체크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태구노 DJ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해줄까 태구노 DJ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를 쓰다가 희망자분이 계시면 그분들의 인터뷰랑 그분들의 DJ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부랴부랴 지난주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섭외를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가자를 모집하는 영상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올렸고 사람들이 많이 연락이 왔나요? 네 연락들은 왔는데 이게 투표 마감이 8월 2일이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계획을 해서 이번 주 안에 뭔가를 해줘야 투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금호에 있는 세탁소 옆집이라는 공간에서 DJ인과 인터뷰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참가를 희망한다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현장에 오시면 그분들은 DJ인을 같이 보실 수 있는 무대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안내가 나갈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오늘 이런 영상을 찍을 때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간단한 인터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DJ는 음악으로 말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등으로 말하고 DJ는 노래로 말한다 그분들의 DJ인으로 또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약속하게나마 무대를 만들었고요 4시에서 5시 정도부터 9시, 10시까지 무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펙트럼 댄스 뮤직 페스티벌에 1차를 통과한 DJ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얼굴도 좀 보시고 또 DJ인도 들으시고 거기가 맥주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베뉴 세탁소 옆집 정말 세탁소 옆에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 탑사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다녀와봤죠 그래서 세탁소 옆집이라는 재밌는 이름에 많은 DJ 크루분들이 거기서 파티를 하는 공간이에요 예상 관객 몇 명 예상하신가요? 예상 관객 10명 정도? 거기 공간이 작아서 10명만 들어가도 복잡해요 근데 3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50명까지 많이 오면 좋긴 좋은데 당일날 인터뷰도 하고 DJ인도 하고 그냥 8월 2일까지 SNS로 계속 투표해주세요 투표해주세요만 하고 끝나기 좀 아쉬웠어요 예 무대를 만들자 하는 큰 주제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스펙트럼 쪽에서도 보지 않을까요? 전혀 볼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돼요? 세덕수 옆집과 태고로 DJ MNC 아저씨와 함께하는 스펙트럼 DJ 컨테스트 1차 무대 네다섯 번 넘게 해보고 싶다 그리고 영상 올라가면 또 희망자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저희가 열어놓고 무대는 준비할 예정이고 오셔서 음악도 듣고 맵지도 마시고 또 밀린 이야기도 하는 소소한 파티면 좋겠습니다 빨리 영상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 DJ 여러분들 여러분을 무대 위로 세워줄 수 있는 바로 그 남자 갓규엘님과 함께합니다 띵! 효과 무너져요? 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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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ixòisis!õe!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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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끵! 띵! 띵! rodaffen leverage and a lot een자가l media 자ca eh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